한다니엘 미스터리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낭독 열두번째 네번째 지구인과 외계인의 전쟁 안녕하세요 smgtv 시간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smgtv 방송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낭독 열두번째 시간입니다 미스터리 3부 황충의 출연과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지구인과 외계인의 전쟁 네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구인과 외계인과의 우주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 생화가스를 받은 사람들과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자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정하여 민심이 뒤숭숭하였다 거기다가 생채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쌀이나 생활용품을 사지 못하고 산거라도 어려워 농어촌이나 한적한 산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주는 대신 농어촌 인구는 서서히 늘고 있었으며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길거리에는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생채집 지옥을 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회계하라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마이크를 대고 외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곳곳에서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자신이 제리매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럿 등장하였다 반면에 마음이 불안해지자 다시 교회를 찾는 무리들이 많아졌다 세계 각 언론들은 매일 우주전쟁의 피해 상황과 외계인에 대한 기사를 앞다투어 다루었다 특히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 언론에는 외계인 짐승과 거인 짐승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미국 언론에서는 거인 짐승의 잔인성에 대하여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거인 짐승들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소 사육 농장을 급습하였으며 거인들이 주먹으로 소를 죽이고 날로 잡아먹는 모습이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왔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원반 모양의 ufo를 탄 거인 짐승들이 함부르크 산간 외딴 곳에 나타나 두 집을 습격하였다 젊은 사람들 4명과 어린 아이 2명을 산채로 잡아먹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침 그 집에 설치된 cctv의 거인 짐승 2명이 두 부부와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려서 실신시킨 다음 산채로 잡아먹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80세 할머니가 살아남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 엽기적인 살인 사건은 독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독일 총리가 살인마 거인 짐승을 교탄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한다고 공표하였다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으며 거인 짐승의 만행을 교탄하는 내용이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독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세계 짐승 정부에 협력하고 추종하던 나라와 관계 인사들이 거인 짐승들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g20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열렸다 이날 정상회의 주제는 우주전쟁의 피해 상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땅속 거인 짐승의 두 부부 살해 사건과 대책 등이었다 정상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나 속기사도 없이 오로지 정상들만 모여서 극비로 진행되었다 각국 정상들은 아래와 같은 결의 문을 채택하였다 1.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이다 2. 세계 모든 나라는 하나로 단결하고 인류를 해치는 외계인 짐승과 땅속 거인 짐승에 속한 무리들을 배격하고 그들과 싸우기로 결의한다 3. 1차적으로 중국 주우랑마 산에 있는 외계인 짐승의 기지를 공격하기로 하고 이 전쟁은 중국이 주도한다 이 전쟁에는 아시아 연합에 속한 나라들 곧 중국 일본 한국의 동맹군이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 나라 중 미사일 보유국은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동시다발로 공격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결의문의 지이십 정상 들이 서명을 하고 비밀을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중국의 왕징 주석이 거기에 모인 정상 들에게 외계인 짐승의 기지가 있는 주우랑마 산의 위치를 적은 쪽지를 나누어 주었다 왕징 주석은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총참모 총장을 불러 5일 후 공격하도록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19개 나라 정상 들에게 공격 시간을 문자로 보냈다 문자 내용은 디아워였다 디아워 라는 말은 새벽 4시라는 암호였다 드디어 지이십 정상회의 5일 후 새벽 4시를 기하여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에서 300대에 모인 비행기가 동시에 저공 비행을 하여 주우랑마 산에 있는 외계인 짐승의 기지를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참가한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무인 비행기 300대는 프리에너지 엔진이 장착된 것이라 별다른 소음도 내지 않고 다가가 폭격하였다 무인 비행기의 국적 표시를 없앴으므로 어느 나라 비행기가 공격하였는지 알 수도 없었다 또 한편 같은 날 새벽 4시에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개국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 미사일 170여발이 외계인 짐승의 기지에 집중하여 떨어졌다 미사일은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므로 같은 공격 시간이라도 5분 간격의 차이가 있었을 뿐 각국의 미사일 150발이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외계인 짐승 측은 UFO주의를 천여대에 마병대다 두 겹으로 둘러싸고 있었고 지대공 방어 미사일 100대를 배치하는 등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외계인 짐승 진지에서는 비행기로 공격하면 우주선을 출동시켜서 격퇴하고 또 지구인이 공격을 하면 천여대의 마병대와 인조인간 황충과 그리고 유전자 복제로 만든 혼혈 외계인 수만 명의 군대로 방어한다는 계획이었다 지구연합군은 주우랑마 산에 있는 외계인 짐승 진지를 모인 비행기 300대와 대륙간탄도 미사일에 의한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이날 외계인 짐승 진지에서는 고구도 탄도 미사일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불과 20여개 만 격추시켰을 뿐이었다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비오듯 날아들자 우주선 모선과 다른 우주선들이 수직 상승하며 긴급하게 이동하였다 총사령관 벨라 여사제는 긴급 수색을 지시하고 소형 우주선 2대를 보내어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하였다 수색대장은 ufo 50대 중 40대가 화염에 휩싸였고 마병대 600대와 황충 650개가 파손되었으며 유전자 복제 혼혈 외계인 백육명이 희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여사제는 거인 짐승 본부에 긴급을 보냈으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리 박자 외계인 짐승의 우주선 편대 100대가 주우랑마 상공에 나타나 머물러 있었다 그 중에 ufo 20대가 땅에 착륙하여 정찰을 하고 사진 촬영도 하며 파편 조각을 수집하는 등 자료 수집에 나섰다 그리고 파손된 ufo에 들어가 기밀에 속한 것은 빼내갔으며 외계인 짐승의 시체들을 수습하였다 외계인 수색대는 한 곳에서 불발이 된 미사일 한 개를 발견하였다 수색대장은 지라는 표식으로 보아 독일의 미사일일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외계인 짐승의 소벌인 지구 진지 에서는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하였고 반드시 응분의 보복을 한다는 결의를 하고 다중하였다 중국 주우랑마의 전쟁은 외계인 짐승 측이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났으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외계인 짐승의 소벌인 진지에서는 즉시 땅속 거인 짐승 본부의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구조 요청을 하였다 연일세계 각국 매스컴에서 지구인과 외계인과의 전쟁 소식을 보도하면서 거인 짐승 본부에서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보도가 많았다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전쟁 분위기로 돌아가자 에스더가 피터에게 전화를 했다 오랜만에 게시록 연구팀은 피터 방에서 다시 모였다 몸이 아픈 주리엘을 빼놓고 다섯 사람이 모였다 데이비드가 기도한 후 먼저 말하였다 반가워요 간혹 거인 정부에서 비행 접시로 감시하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요 우리가 여기 동굴에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지요 이어서 피터가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황충이라든지 콩장군의 정책 그리고 외계인이 일으킨 전쟁은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게시록에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입을 열었다 이번 외계인과의 전쟁은 혹시 게시록 구장에 나오는 마병대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피터의 말이었다 혹시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외계인의 총대장 벨라 여사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가요? 제가 데이비드님 곁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외계인의 총대장 벨라 여사는 게시록 13장 11절 나오는 두 뿔 달린 짐승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구인과 외계인과의 전쟁은 성경에 근거가 있네요 이번에는 에스더가 물었다 데이비드님 두 뿔 달린 짐승에서 두 뿔이란 무엇을 뜻하지요? 두 뿔이라면 두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두 뿔이란 미국과 캐나다를 뜻합니다 외계인들이 오래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 와서 털을 잡았지요 그렇다면 외계인들이 미국에 오래 전부터 와서 무슨 일을 했지요? 내가 알기로는 외계인들이 미국에 많은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666표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칩 개발 기술은 외계인에게서 받았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유한이 물었다 데이비드님 암하겟돈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가요? 네 방금 내 곁에 있는 천사가 얘기해 주네요 암하겟돈 전쟁은 지구인과 땅속 거인 짐승과의 전쟁이라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물었다 피터님 개시록에서 가장 비밀에 속한 것은 개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거인 짐승일 겁니다 1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라면 거인 짐승나라의 우두머리 콩 장군이라 말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라면 거인 짐승나라의 우두머리 콩 장군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인 짐승나라의 우두머리 콩 장군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은 거인 짐승들이 범유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까지도 맞네요 그러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니까 데이비드님이 대답해 주시지요 데이비드 장로가 대답하였다 그럴까요? 우리들의 곁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답을 해줍니다 열 뿔이란 북미 연합 남미 연합 악시아 연합 등 세계 정부의 열개 블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럼 열 뿔이 열개 블록의 나라라면 열 명의 지도자가 있고 각 지도자의 머리에 멸류관을 썼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머리에 어떤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열개 블록의 대표적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는 머리에 멸류관을 쓴 자처럼 대단한 정치적인 권위와 역량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에스더가 물었다 짐승에게 뿔이 열개 머리가 일곱이라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열개의 뿔은 어디에 달려있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머리가 일곱개인데 중앙에 있는 머리에 열개의 뿔이 달려있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일곱머리는 무엇인가요? 일곱머리는 일곱명의 루시퍼의 군단장급 용으로서 열굴 세개 정부를 일곱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관할하는 일곱명의 지도자금 용을 가리킵니다 이때 유한이 물었다 데이비드님 게시록 13장 1절의 짐승에게 루시퍼 부하 군단장급 용 일곱마리가 그의 머리를 주장한다면 이 짐승은 용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인데요 이 짐승은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의 우두머리인가요? 맞아요 어쩌면 지구의 적 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지요 피터가 말하였다 제가 볼 때는 콩 장군은 틀림없이 적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로 보입니다 콩 장군이 나중에는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될 텐데요 데이비드님 콩 장군이 어떤 방법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되지요? 그거야 장차핵을 이용하여 온 세계를 점령할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후반에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또 등장하네요 그는 마병대와의 전쟁에서 지구 인구를 3분의 1이나 죽였는데 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수십억 명을 죽이기 때문에 역사상 히틀러보다 더 악독하고 무자비한 독재자료 살인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게시록 13장 1절의 짐승인 콩 장군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혹시 핵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상 가장 무서운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지요? 알려드립니다 SMG TV 유튜브 방송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와 토요일 낮 12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미스터리 사보 땅속 거인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첫 번째 주제로 독일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다를 소개합니다 오늘 SMG TV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어메이징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미스터리 장편 소설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북립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정가는 15,300원입니다 특별히 교복문고나 북립 출판사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